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꼭 우리 사장님들 발전하시는 거 박성현 이 장면이 이렇게 많아서 사람들과 제각각 볼수가 다 달라요 처음 24개의 탱크가 있어요 처음에는 개명한 상태 아시죠? 기둥불 같은 거 그걸로 이제 세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몰드가 깨끗해가지고 렌즈가 깨끗하게 나오니까 몰드로 세척을 하는 거고 이제 뒤로 가면 밖에서 순서 무리해요 나중에 헷겨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타는 거 같아요 아직 안했으면 배우는 거 같아요 이제 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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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이씨 어이씨 보고싶음 특히 아이씨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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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